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황인선 기자, 책을 읽는 것은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. 다양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독서가 개인의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. 책 읽기는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하고 무수한 혜택을 제공한다. 아래에서는 책 읽기가 미치는 주요 긍정적 영향을 살펴본다. 책은 지식의 보고다. 다양한 주제의 책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정보와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얻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다. 역사서, 과학서, 철학서 등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깊이 있게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.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은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. 소설시 판타지 등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우리는 작가가 창조한 세계로 빠져들어 상상력을 발휘하게 된다. 이러한 경험은 창애력을 자극하고 일상적인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한다. 특히 어린이들에게 책 읽기는 창애력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. 독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다. 긴 하루의 끝에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. 특히 흥미진진한 이야기나 감동적인 내용을 담은 책을 읽으면 우리는 일상의 걱정에서 벗어나 책 속의 세계에 몰입할 수 있다. 책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상과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. 특히 소설을 읽을 때 우리는 등장인물들의 감정과 상황에 공감하게 된다. 이는 우리 자신이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더 나은 공감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. 공감능력은 인간관계를 풍부하게 하고 유대감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. 책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문장 어휘력을 키우고 이는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표현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. 다양한 문체와 어휘를 접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 사용능력을 풍부하게 하고 보다 명확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. 자기 개발서나 성공한 인물의 정기를 읽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가 된다. 이러한 책들은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준다. 또한 책을 통해 우리는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추게 된다. 필자도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한국 책을 읽으면서 한국어 감각을 유지하고 발전시켰다. 다른 문화와 언어 속에서 생활할 때 모국어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. 하지만 한국 책을 꾸준히 읽음으로써 한국어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았다. 다양한 장르의 책을 통해 어휘력을 키우고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. 책 읽기는 단순한 지적활동을 넘어 우리 삶의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. 지식의 축적 상상력과 창애력의 증진 스트레스 감소 공감 능력 향상 언어 능력과 표현력의 향상 그리고 자기 개발과 동기부여까지 독사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. 그러므로 일상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.